대기실을 다뤄온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레벨업하고 돌아온 에스파.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둘, 셋. 미마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스파. 먼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마이분들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저희 에스파 무대 곧 공개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 마이 드디어 저희가 컴백해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넥스트 레벨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데뷔곡 블랙맘바가 정말 강렬했잖아요. 이번 신곡은 어떤 곡인가요? 저희 넥스트 레벨은 랩과 버라이어티한 곡 진행이 매력인 곡이고요. 저희 가사에 세계관 스토리가 잘 담겨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곡 소개를 들으니까 포인트 안무도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번 곡 퍼포먼스의 포인트는 팔로 D글자 만드는 춤인데요. 혹시 MC분들 같이 추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둘, 셋.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와우, 너무 중독성 있습니다. 너무 기다려진 에스파의 next level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 조소울 씨의 사랑의 미안을 먼저 들어볼게요. 투 핫, 투 핫, 더 핫하게 돌아온 에스파 잠시 후 만나볼 수 있습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누구 mixedů gema 해. 네,ras 감사합니다.